시어머니의 부탁으로 무접정 시내로 나온 가족들 친정 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시어머니는 뭔가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세탁기 손빨래하는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안성맞춤인 선물일 것 같아서 근데요 시어머니 마음엔 쏙 드는데 한국에서 이것을 갖기 필요한데 근데 여기에 엄마 집에서 그냥 술만 받아야 돼요 친정집에 선물을 하겠다는데 재영씨는 못마땅한 표정이에요 그럼 세탁기 말고 TV는 어때요? 재영씨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지막에 점원한테 가격 물어봅니다 통크게 시어머니가 쐈습니다 고장났던 TV 때문에 골치였던 친정 부모님도 사돈한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사위가 선물한 거나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흐르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지금 연세 엄마예요 30살 넘었잖아요 돈도 못 벌어요 넘사진 조금 하니까 힘들었잖아요 선물 안 사줘도 괜찮은데 내가 받아서 내가 마음이 좀 안 편하니까 그거 봐 다시 사지 말라고 그러지 그날 밤 친정엄마는 재영씨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그 소리 한국에서는 확고했던 재영씨도 엄마 얼굴을 직접 보니까 살짝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딸을 생각하듯이 지금 재영씨도 두 딸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딸의 말에 친정엄마도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는 거죠 Obama 원에 대해 말하는 거죠 건강 smile 아아이 아빠가 닿아 지민, 인연,物국, 집 sans 변할 수 있도록 Ariana Sm trzyler 아아이 entispring individual 엄마 전 않았다 너Se 딸을 걱정하는 게 딸을 위하는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친정엄마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한 걸 재영씨 왜 모르겠어요. 홀로 된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친정어머니 생각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서로를 생각하는 애틋한 모녀의 밤은 이렇게 깊어갑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이 분주하네요. 무슨 잔치라도 버린 모양인지 음식 양이 아주 어마어마해요. 사위가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기도해 줄 친척들도 초대했습니다. 재영씨의 할머니도 오셨어요.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로 먼저 제사 쌈을 차립니다. 장모님이 차려준 사위의 제사밥이 아주 푸짐하죠. 집안 곳곳에 향을 꽂아서 제사의 시작을 알리고요. 이제 기도만 하면 된대요. 베트남에서 학자 посмотреть. Factory 되기 Singh까지 그리고 그 친구 가 물 suo 전통실 사위에 오신 분들과 함께 있는 부면 빨 Lyndon이 아직 한 번도 못 지낸 아들 Cocino 베트남에서 먼저 합니다. 사돈의 정성에 감동한 시어머니는 또 우시고요. 그저 먼저 떠난 아들이 남아있는 며느리와 손녀들을 잘 지켜줬으면 하는 시어머니의 바람입니다. 두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남편의 제사를 바라봤던 재영씨. 갑자기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밝고 강했던 재영씨가 혼자 우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뒤따라 나오셨습니다. 속상해하는 딸을 조용히 옆에서 달래주는 거죠. 엄마 마음 아플까 일부러 더 많이 웃었던 딸. 엄마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려 했던 재영씨인데 참았던 눈물을 끝내 감추질 못하네요. 베트남으로 오라고 했던 게 오히려 딸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딸의 진심을 본 거죠. 그래 그동안 참았던 눈물 다 쏙고 엄마 앞에서 마음껏 실컷 울고 가라.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눈물을 받습니다. 며느리 곁에 아직 아들이 남아있네요. 결정의 준비가 안 된 며느리를 너무 다그쳤던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딸과의 마지막을 친정엄마도 함께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방부의 말을 빼놓지 않네요. 사돈 직원에도 이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딸에게 힘이 되는 손녀들, 서로 아끼고 위해주면서 잘 지내리라 믿습니다. 이 시각에 힘이 됩니다. 짧기만 했던 일주일, 재영씨의 마음을 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네요.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재영씨도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자꾸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다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재영씨는 한국에서 누구보다 강한 엄마로 살 겁니다. 남편 병호씨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 베트남 다녀왔다고 보고하러 고부가 들렀습니다. 니가 엄마 베트남 뒤로 간다 그랬더니 딸, 야가 뒤로 가더라. 사돈 만나가지고 얘기 잘했다. 재밌게 해고 왔어. 사돈 만나서. 나 잘했지? 남편도 두 분 마음 다 알거에요. 우리 식구, 엄마가 딸 할거에요. 엄마 딸이고, 그저 아픈 딸 없이, 그저 앉아. 나도 이제 어머님 말이야. 엄마 하니까. 여보 좋은 데 가세요. 걱정,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가라 그랬지 말고 내가 손 하나 줘야지. 다독으려 주고. 그럼 이제 내 새끼를 아주 다독으려야지. 좋은, 다 좋은 것 지내고 싶어요. 오늘도 건강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아. 그렇게 좋겠어요. 이제는 딸, 이제는 엄마. 서로 너무 사랑해서 생긴 갈등이었죠. 앞으로는요. 서로 상처 주지 마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으셨습니다. 이젠 늘어나신지 않아. 웃는 나를 보여줄게. 고소하고 사랑해, 고소하고 공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estado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잡고 두 눈 가득하게 내 Rober는 그대가 있잖아. 아멘